음악 이번 챕터에서는 GA의 기본 동작 구조인 힛과 세션 유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웹서버가 GA와 통신을 하는지 통신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보고서를 해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DB 구조인 디멘전과 매트릭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A와 웹서버가 정보를 주고받는 내용을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웹서버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유저가 브라우저로 웹서버에 접속을 하면 유저가 접속한 모든 행동 데이터를 구글 애널리틱스 서버 쪽으로 우리는 전송을 해야 됩니다. GE 서버 쪽으로 전송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럴 때 웹서버가 유저가 웹서버에 접속했을 때 특정 A란 페이지를 보고 A란 페이지 내에서 스크롤을 다운로드 한다거나 아니면 ID 패스워드를 입력한다거나 하는 이벤트를 발생시키면 그러한 모든 액션에 대해서 유저 모든 액션이 GA 쪽으로 정보가 전달됩니다. 1 픽셀짜리 투명 이미지 파일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달되는 내용을 우리는 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힛이라고 하는 건 GE 서버가 분석을 위해서 작은 이미지 파일을 요청한 횟수를 우리는 힛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미지 요청을 통해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분석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 웹서버에 접속한 상태에서 유저가 모든 데이터를 전송하는 단위를 우리는 힛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힛일 때 설명드렸던 1 픽셀짜리 투명 이미지 파일이 만들어서 GE 서버 쪽으로 정보가 전송되고 GE 서버는 그걸 파싱해서 파싱된 데이터를 GE 서버에 저장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GE 서버 기본 동작 구조인 두 번째 세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웹서버가 존재하고 있고요. 웹서버에 해당하는 유저가 접속해서 일어나는 모든 행태 정보를 우리는 힛이라는 걸 통해서 GE 서버의 정보를 전송하게 됩니다. 전송하게 되는데 자 그럴 때 A라는 사람이 아침 10시에 웹사이트에 방문했고 그리고 12시에 웹사이트에 방문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녁 6시에 웹사이트에 방문했다고 하죠. 그렇다면 A라는 사람이 오늘 웹사이트에 방문한 방문 횟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웹사이트에 방문한 방문 횟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델링하는 단위가 세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세션은 다른 말로는 비짓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문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처음부터 비짓이라고 하면 이야기 쉬울 텐데 왜 세션이라고 했을까요? 그건 초기에 구글 애널리픽스를 개발한 개발자가 세션이라고 하는 게 비짓을 의미하는 개발 용어입니다. 개발자가 GE 서버를 개발할 때 개발 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메시니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용어를 바꾸려고 한다면 하이버전 호환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용어를 변경하지 못하고 단지 매뉴얼에서 세션이꼴 방문이라고 여러분이 해석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이 만들어지는 구조를 설명드릴게요. 방문이라고 하는 건 A라는 유저가 10시에 우리 사이트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방문이 시작되는 거고요. 방문하고 나면 특정 페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 보면 우리 홈페이지를 유저가 유입됐다고 하죠. 홈페이지를 유저가 보는 것을 우리는 페이지 힛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페이지를 유저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를 유저 방문해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를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했어요. 그러한 행위를 우리는 이벤트 힛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벤트 힛이 발생했다는 건 유저가 페이지 내에서 어떤 액션을 일으켰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유저가 스크롤 다운 버튼을 눌렀어요. 스크롤 다운 버튼 누르면 그러면 두 번째 이벤트 힛이 발생이 된 거예요. 자, 여전히 홈이라는 페이지에 머물러 있으면서 유저가 어떤 일인지 클릭을 두 번 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페이지 힛이 발생했다는 건 이제 홈페이지 위에 우리 보면 다른 A라는 페이지로 유저가 이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을 해서 별도 페이지를 유저가 본 걸 페이지 힛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페이지 힛이 발생했다는 건 다시 유저가 이번에는 B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B페이지를 웹사이트에서 B페이지를 실행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저가 이제 10시에 방문해서 페이지를 세 번 받고 그 안에서 이벤트를 두 번 일으켰어요. 자, 그랬을 때 유저가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특정 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마우스 클릭을 하거나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최종적으로 마지막 힛이 발생한 다음에 30분 동안 이 유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10시에 세션이 시작됐는데 마지막 세 번째 페이지 힛이 발생한 다음에 자, 그 시간이 10시 30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자, 이제 외부에 미팅을 하러 갔어요. 미팅을 하러 가서 이 사람이 한 12시에 사이트에 다시 유입됐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마지막이 힛이 발생한 게 10시 30분이죠. 그리고 30분 동안 10시 30분 이후에 30분이면 11시까지 다시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 비로소 10시부터 시작해서 10시 30분에 시작한 이 세션이 끝났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즉, 유저가 1회 방문했다라고 카운트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시간 기준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드민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드민 셋업을 통해서 이 시간은 우리가 얼마든지 가변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30분이란 시간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세션이라고 하는 건 동일한 유저가 발생시킨 히트르 집합을 의미합니다. 히트르 집합이고요. 특정한 활동을 기준으로 세션의 갑을 결정하는데 30분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유저가 12시에 접속을 했어요. 그리고 30분 이내에 다시 로그인을 하고 30분 이내에 다시 포스트를 구독하고 30분 이내에 댓글을 작성했어요. 자, 그리고 아무런 이벤트 히트 발생 없이 30분이 경과를 했어요. 그러면 30분 이후에 유저가 방문했던 12시부터 12시 30분 사이의 이 방문을 1회 방문이라고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1회 방문이라고 카운트를 하고 그 경우에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 녀석은 한 번 방문했을 때 사용한 페이지 뷰는 3회가 되는 거고요. 한 번 방문했을 때 머무른 체류 시간은 30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지혜가 유저를 식별해내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혜는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저가 웹사이트에 방문을 하면 웹사이트에 방문하면 방문한 모든 이력을 힛이라는 방식으로 지혜 서버에 정보를 전송합니다. 지혜 서버에 정보를 전송하는데 자, 그럴 때 이 힛이라는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여기에 1픽셀짜리 픽셀을 만들어 전송하는데 픽셀 중에 유저 아이디라는 컬럼이 있어서 유저 아이디라는 컬럼 값을 같이 전송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5번 유저가 5번 유저의 특정 시점에 웹사이트에 최초로 딱 접속을 해요. 그러면 유저 아이디가 식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보를 지혜 서버에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혜 서버가 아, 이 유저는 신규 유저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자, 이렇게 5번이라는 값을 할당을 해줘요. 유저 아이디에 5번이라는 값을 할당해주면 다시 5번이라는 유저가 다시 한번 특정 이벤트 아이디 패스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했어요. 로그인 일으키는 힛을 발생시키면 그때는 이미 식별된 5번이라는 유저 아이디 값을 한꺼번에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 지혜 입장에서는 자, 유저 아이디 값이 5번이라는 값이 할당되어 있는 상태니까 아, 이 사람은 5번 유저가 재방문했구나 라고 간주를 하는 거예요. 다시 5번 유저가 새로운 페이지를 딱 접속을 하면 아, 이 사람이 다시 특정 페이지를 접속했구나 라고 지혜가 식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1번이라는 유저가 왔을 때는 처음에 1번을 식별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정보를 지혜에 전송을 하면 지혜는 아, 이번에 신규 유저가 다시 방문을 했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요. 다시 1번이라고 식별자를 부여를 합니다. 1번이라는 식별자가 다시 유저 아이디 컬럼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다시 이 사람이 다시 특정 페이지를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되면 그럴 때 1번이라는 값을 다시 지혜의 정보를 하면 아, 내가 식별시킨 1번이 재방문을 했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최초로 접속을 하면 지혜의 입장에서는 이걸 재방문자라고 판단을 할까요? 신규 방문자라고 판단을 할까요? 최초로 식별을 내는 경우니까 이건 신규 방문자고 2번이라고 식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이 다시 접속을 하면 위에서 이미 5번이라는 값이 식별됐던 5번이 다시 왔구나 라고 해서 이 사람은 이제 다시 재방문자로 지혜가 인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재방문자가 특정한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유저 아이디라는 컬럼은 실제 지혜에서 유저 브라우저로 어떻게 전송이 되냐 하면 전송되는 기술 스택은 쿠키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쿠키를 이용해서 지혜가 쿠키의 유저 아이디라는 값을 할당해서 브라우저에 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정리를 해보면 유저는 임의로 부여된 특정한 문자일로 식별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 힛 발생 시 특정한 문자를 부여해서 유저로 식별하는 거예요. 5번, 1번, 2번 그런 식으로 식별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힛상에서 최초 부여된 유저 식별자를 항상 함께 전송을 합니다. 항상 함께 전송을 해서 그걸 같이 전송을 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지혜인은 신규 방문자와 재방문자를 구분을 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환경을 보면 A라는 유저가 우리 웹사이트에 접속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집에서는 PC를 통해서 접속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회사로 출근을 하는 과정에서는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회사에 가서는 업무용 노트북을 가지고 이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웹서버에 접속했는데 자, 이걸 정보를 갖고 있는 지혜인 서버는 자, 이 A라는 유저가 이 A라는 유저가 우리 웹사이트에 방문을 했는데 자, 그러면 한 명이 방문한 걸로 지혜인 서버는 식별을 할까요? 아니면 세 명 후 각기 다른 사람이 접속한 걸로 식별이 될까요? 이 녀석은 답은 세 명입니다. 이 A라는 유저를, G에서 A라는 유저를 식별할 때 PC나 모바일 웹이나 아니면 우리 노트북에서 사용한 브라우저에 입력된 쿠킥 값을 기반으로 유저를 식별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혀 다른 유저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데이터의 신뢰성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구글 애널리틱스는 우리가 논문을 쓰는 도구가 아니라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하는 도구예요.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하는 도구에서는 자, 조건이 다 동일하다면 이걸 해석할 때 자, 방문자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우상향하고 있냐 우하향하고 있냐 아니면 증가했다가 줄어들고 있냐 이런 패턴을 보면서 의사결정을 추론하는 도구가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 관점에서는 자, 이러한 이렇게 정확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이 데이터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의사결정에는 큰 의미가 없고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만약 근데 나는 A라는 사람이 PC에서 접속하는 패턴과 모바일에서 접속하는 패턴과 그리고 회사에서 접속하는 패턴을 난 다 알고 싶어 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셋업을 통해서 이 A라는 유저를 식별시켜서 A라는 유저 행동 패턴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건 추가적으로 어드밴스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정도로 설명하고 여기서 유저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힛과 세션, 유저 그런 다양한 방식에 의해서 자, 우리 웹사이트 다양한 데이터가 이제 GA 서버에 정보가 저장될 거예요. 근데 GA 서버에 정보가 저장되고 우리는 정장된 정보를 우리는 데이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우리는 분석을 갖다가 진행을 할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자, 이제는 이 안에 수많은 중요한 정보들이 담기게 될 거고요. 담긴 정보를 우리는 의미 있게 분석을 해서 자,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GA에 정보가 쌓이는 단위를 가장 중요한 단위가 바로 디멘정과 매트릭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디멘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은 다차원 데이터에서 심층 비즈니스 분석이 가능하도록 데이터를 구성하는 기준 정보 구조라고 표현을 하고요. 한마디로 분석가구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을 진행하는데 참고를 위해서 이러이리한 정보 셋들이 있으면 난 이 의사결정을, 즉 신규 사업을 우리가 할 거냐 아니면 이걸다가 스탑할 거냐 이런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기준 분류 체계에 대한 정보가 바로 디멘전이고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는 분석가구 관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게 접속한 어떤 그 접속자의 상태인데요. 자, 이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분석하는데 우리는 딱 이걸 직관적으로 보자마자 모바일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건 우리는 이미지를 보고 전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글 애널리틱스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미리 저장된 정보 구조로 그걸 판단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판단하냐 이 사람이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했고 그 다음에 네이버 키워드 광고를 통해서 접속했고 페이스북 채널이라는 걸 통해서 접속했고 세 번째 방문했고 세 번째 방문했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세 번째 방문했다는 건 조금 전에 유저 식별 구조와 힛과 세션을 이용해서 세 번째 방문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지를 몇 번 받고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했던 세션 구조를 기반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울에 살고 있고 서울에 살고 있다는 정보는 어떻게 저장되죠? 더블 클릭 쿠키랑 연동된 우리 디스플레이 피처스라고 하는 새로운 우리 트래킹 코드를 집어넣어서 우리는 데모크래픽 정보를 활성화시켰어요. 그런 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 정도가 우리가 들어가는 게 그게 바로 디멘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디멘전이라고 하는 건 디멘전이라고 하는 건 자, 이게 우리가 실제 지금까지 계속 봐왔던 구글 애널리틱스 화면이에요. 구글 애널리틱스 화면을 보면 자, 이 보고서는 자, 접속 지역별, 성별, 성과보고서예요. 즉, 접속 지역별, 성별, 성과보고서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방문자의 접속 지역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성별에 해당하는 이 정보들을 우리는 디멘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별 아니면 관심사별이라고 해서 보는 분석자가 분석하고자 하는 기준 데이터 정보를 디멘전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의 디멘전의 디멘전은 분석자 분석 관점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디폴트 채널 그루핑이라는 디멘전은 자, 들어온 트래픽이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온 트래픽인지 URL을 직접 입력하고 들어온 트래픽인지 검색 엔진에서 키워드를 입력하고 들어온 트래픽인지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트래픽인지 네이버 키워드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건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들어왔는지 즉, 트래픽에 대한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게 디폴트 채널 그루핑이라는 디멘전이에요. 자, 그럼 분석하고 관점은 정의가 됐어요. 이 관점에서 실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수치 데이터, 7측 데이터에 해당하는 걸 우리는 매트릭스라고 표현합니다. 즉, 디멘전에 대한 측정 가능한 수치 정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매트릭스 살펴보면 세션이라는 건 방문을 의미합니다. 방문을 의미하고 퍼센트 뉴 세션이라는 건 뭐죠? 신규 방문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뉴 유저스는 신규 방문자 수를 의미하고요. 바운스 랜션 이런 거예요. A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을 이용하고 있는데 뉴스 피디에 우리 광고가 나왔어요. 보니까 매력적이네 버튼 클릭해서 우리 사이트로 진입이 됐어요. 우리 사이트에 진입이 됐는데 이 사람이 진입한 최초 페이지를 우리는 랜딩 페이지라고 표현을 해요. 랜딩 페이지에 들어왔는데 랜딩 페이지만 보고 그 어떤 페이지도 클릭하지 않고 이 유저가 그냥 떠나버렸어요. 엑시트를 한 거죠. 어떤 페이지도 보지 않고 엑시트했다는 건 이 사람이 우리 사이트에 뭔가 만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뒷탱겨 나갔다라고 해서 바운스 레잇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운스 레잇이 높다는 건 이 유저와 광고 소재와 우리 랜딩 페이지의 관련성이 밀접하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한마디로 이 수치가 높다라고 하는 것들은 뭔가 문제가 있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스 세션은 세션 아까 방문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한 번 방문했을 때 우리가 사용한 페이지 숫들 즉 한 번 방문했을 때 평균 9.55회 정도 페이지를 사용한다. 즉 9.55회 정도 페이지 잇을 발생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버리지 세션 듀레이션은 한 번 방문했을 때 이 사람들이 머문 체류 시간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혜에서 제공하는 디멘전과 매트릭스를 우리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좀 더 지혜가 제공하는 디멘전과 매트릭스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하면 유입되는 페이지가 여기 보시면 디멘전스 매트릭스 익스폴러러라는 페이지로 유입이 됩니다. 디멘전스 매트릭스 익스폴러러라는 페이지로 유입이 되고요. 이쪽에 보면 구글이 제공하는 디멘전과 매트릭스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나옵니다. 상세한 정보를 보면 자 보면 유저스 쪽의 디멘전을 보면 유저 타입이라는 디멘전을 클릭해보면 유저 타입은 자 불리한 값이래요. 그러니까 트루나 폴스로 표현된대요. 자 이 사람이 신규 방문자냐 아니면 재방문자의 여부를 트루나 폴스로 표현한대요. 자 뭐 트루는 신규 방문자 폴스는 재방문자 그런 식으로 유저를 판단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디멘전들이 다양한 요소마다 매우 다양한 디멘전이 존재해요. 지금 보면 한 120개 정도 디멘전이 있고요. 매트릭스는 예를 들어 유저스라는 걸 클릭해보면 유저스는 토탈 넘버 유저스 포 더 리퀘스트 타임 피리오드 자 그러니까 조회 기간 동안에 방문한 그 전체 사용자 수를 지칭하는 매트릭스가 유저스래요. 즉 우리가 조회한 조회 기준에서 유입된 사람이 몇 명인지를 판단하는 수치가 유저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지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여러분이 습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급 이상 분석으로 넘어가려면 자 여기 보시는 이 디멘전과 매트릭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 번은 여러분이 다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시고 여기서 제공하는 이 유형별로 우리는 보고서를 만들고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디멘전과 매트릭스가 어떠한 목록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실제로 제공되는 디멘전과 매트릭스를 가지고 GA 보고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A의 리포팅 화면에 보면 리포팅 화면에 보면 자 보고서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보고서가 Acquisition, All Traffic, Channels 보고서를 많이 사용합니다. 자 annels 보고서를 기준으로 보면 보고서 구성은 자 디포트 채널 그루핑이라는 디멘전에 자 여러가지 이 관점, 그 접속 유형별 다양한 관점에 해당하는 매트릭 정보들이 우리가 존재합니다. 매트릭 정보들이 존재하는데 자 여기서 자 오디언스 밑에 있는 자 네모그래픽스라는 보고서 밑에 젠더를 클릭하기 전에 보고서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죠. 젠더는 보고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젠더는 성별 수치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성별, 남성이나 여성이냐 그들의 수치는 어떻게 되냐 자 age를 클릭하면 age라는 보고서는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age는 연령별 수치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방문한 사람들 연령이 어떻게 되고 그들의 방문 트렌드는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런데 여기서 geo라는 섹션을 보고 로케이션을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접속 지역별 다양한 수치 데이터 값이 나오게 될 거고요. 자 여기서 다시 language를 클릭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언어별 수치값이 나오게 됩니다. 즉 이쪽에 보이시는 좌측에 보이는 그 기본 보고서 코어 리포트에 나오는 이 보고서명은 결국 디멘전을 모델링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코어 리포트, 보고서 자 이름을 보면 사이트 컨텐츠를 보면 올 페이지, 접속자가 방문한 모든 페이지별 상세한 수치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해서 코어 리포트는 여러분이 분석, 데이터 분석에 입문했을 때 자주 사용할 만한, 자주 사용하도록 추천되는 다양한 디멘전에 해당하는 디멘전에 해당하는 우리 분석 보고서를 미리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코어 리포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멘전은 여기 있는 것들을 보고 아 이 녀석은 어떤 디멘전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정해서 보고서를 해석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까지 GA 디멘전 매트릭스 정복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GA의 기본 동작 구조인 힛과 세션, 유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정보가 쌓인, 쌓인 정보를 구성하는 기본 다인인 디멘전과 매트릭스를 살펴보았고 디멘전과 매트릭스가 적용된 코어 리포트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